자 세번째 신사연은 팝핑사이드를 대표해서 이곳에 와 드렸습니다 The best dynamic crew 더빈 랩퍼센트 aka MJ 팝핑사이드를 대표해서 이곳에 와 드렸습니다 응 1, 2, 3, 4, 5, 6, 6, 7, 8, 9, 10 1, 2, 3, 4, 5, 6, 7, 9, 10 1, 2, 3, 4, 5, 6, 7, 9, 10 1, 2, 3, 4, 5, 6, 7, 10 1, 2, 3, 4, 5, 6, 7, 10 자 이제 또 다른 한 분의 심사위원 여러분들께